내가 누군지 알아? 상당 부분이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 좋아합니다. 그거 그거 아니다 이거다.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. 텔레비전에 하버드 간에 나온다 야.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. 한턱 쏜다. 내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밥 사고 욕먹어요.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. 한턱 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